한자 마법 시리즈 여섯 번째로 돌아온 마덕입니다 이번에는 마천세계에서 함부로 쓰면 위험한 무서운 한자 마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권에서 암흑상제는 거리낌 없이 대지여신을 향해 없을 무 마법을 펼치는데요 이 마법은 한자 마법 중에서도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한자입니다 52권에서 3장이 죽을 사는 날생의 100배는 위험한 마법이라고 강조하지만 없을 무는 심루차도 사라지게 만들 만큼 차원이 다른 한자입니다 하지만 암흑상제는 자신의 어릴 적 친구에게도 이 마법을 쓸 만큼 악한 마음이 최대로 커져 있는 상태인가 봅니다 마귀 마가 얼마나 위험한 마법인지는 마공이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겠죠 마법에 걸린 사람을 점점 악마로 변하게 하는 이 한자는 대마왕의 주특기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천세태자, 화룡, 삼장 등등 마귀마에 걸렸던 피해자는 참 많습니다 마귀마에 걸리면 머리에서 뿔이 자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뿔이 자랄수록 선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만 가득해진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마에서 풀려나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죄책감을 지니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어떤 한자보다도 무섭고 괴로운 마법인 것 같습니다 낙인 마법은 어쩌면 죽을 사보다 더 두려운 마법일 수 있습니다 낙인 마법은 옥황상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벌인데요 배신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마법인 만큼 낙인 마법에 걸리면 이마에 도장이 새겨지며 한자를 쓸 때마다 낙인 마법에 공격당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저주 마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뿐 아니라 억지로 힘을 쓰면 점점 낙인이 독처럼 몸에 퍼져 죽고 말죠 옥황계에서 낙우자란 생명에게 낙인 마법은 어찌 보면 죽을 사와 같은 마법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옥황상제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는 의미겠죠 지금까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무서운 한자 마법 탑3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온 한자들은 누군가의 목숨과 인생을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강력한 마법이었네요 마공이들은 한자 마법을 배워도 이 한자들만큼은 쓰지 않길 바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클릭해주세요